이거 Fire 잘라주세요 트렌디 안녕하세요 트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디 한스입니다 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트렌디의 한스입니다 이쁘다 안녕하세요 트렌디의 시크 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렌디 카리스마 래퍼 담비 아니 담비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. 최영호가 왔습니다. 지금 실험상 무서운 라이브 콘서트들이 공연에 오게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이 많이 웃는 것 같은데 즐거운 게임 중에서 공부해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다음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. 트렌디의 두 번째 노래 이 무서운 날씨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만큼 아주 상큼한 노래니깐요. 다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박수 많이 찾으세요!